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합리진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삼성그룹 최초로 총수 일가가 아닌 여성 사장이 탄생해 화제가 됐죠. 지난 5일 삼성전자는 이영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는데요. 앞서 LG그룹도 이정의 LG생활건강 부사장을 사장급 최고 경영자로 내정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잇따라 여성 CEO가 등장해 주목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사장 배출, 이런 로고 어딘가 이상하다 생각 안 드시나요? 2022년에야 삼성전자 최초의 여성 사장 배출이 가능해진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긴 하네요. 네, 물론 재계 유리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청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요. 그 이면에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를 보면 여성 사장 승진이 그만큼 희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성별 임금 격차는 26년째 일이라는 불명예를 또 기록한 건데요. 핫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배우고 잘하지만 사회에 들어서면 유난히 남녀 간 격차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국 사회 남녀 차별은 숫자가 말해줍니다. 여성 가족부의 2022 통계를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였습니다. 남성 고용률 70%보다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도 이런 격차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39개국 중 가장 컸습니다. 2위는 이스라엘로 24.3%, 3위는 일본, 4위는 라티비아였습니다. 네, 1위는 1위지만 불명예스러운 일인데요. 왜 유독 한국에서 이렇게 남녀 간 임금 격차가 큰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성별 임금 격차의 주된 요인으로 근속연수를 꼽습니다.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에선 직장에 오래 다녀야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 현상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고 이후 다시 취업하더라도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가족부의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추이를 봐도요. 25세에서 29세 때 70.9%였다가 30세에서 34세에 점점 낮아지기 시작해 35세에서 39세 때는 57%까지 하락했습니다. 20대 중후반부터 40대 중후반까지 상승하는 남성 고용률과 대조적인 거죠. 이때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이 31%였고 여성이 47번 4%로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소유 기간에 더해지지 않는 건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 남녀 임금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2%나 됐고요. 육아휴직자의 인사평가에 있어서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평가 적용 비율은 36.9%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승진이 늦어지고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전 기간에 대해 평가를 받는 동료에 비해 평가 등급이 낮을 가능성이 더 크고 결국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들은 직장에 복귀한다고 해도 직급이 올라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직장에나마 승진 경쟁을 하더라도 유리천장을 뚝기란 어렵습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0%에 불과하고요. 상장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은 5.2%뿐이었습니다. 이런 영향은 가정에서부터 가사와 양육 부담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한국 여성 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요. 100인 이상 기업의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의 하루 평균 자녀 돌봄 시간은 3.7시간으로 남성 관리자의 1.5배나 됐습니다. 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적게 받는 한국의 여성들.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줄곧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합리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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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